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4월 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의 지금 장이 마감할 시간 다 돼가고 있는데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진 않고요. 힘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출발은 좋았는데 증시가 또 약간 장중에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고 오늘 미국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물론 예상된 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꺼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일단 그게 좀 올랐고요. 미국 증시 전체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금리에 오르고 있고 국채금리 유가는 좀 안정화됐고요. 네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제피모건 회장이죠. 워낙 센 발언 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미국 금리가 나중에 8% 오를 수도 있다. 좀 너무 오버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2에서 8%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라서 일단 뭐 시장에 영향은 안 줬지만 아무튼 뭐 그런 좀 내용들도 일단 증시에는 어쨌든 뭐 좋게 제공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이제 어떤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시장은 답답하게 움직였고 오늘 또 삼성용지가 부진하다 보니까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다운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그 내일은 그 쉬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내일 함께 배우기 하나 영상 찍어놨거든요. 사실 삼성용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내일 오전에 올라가니까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저번주에 다 말씀 드렸지만 박재민 그 배우 있잖아요. 배우 박재민 씨랑 옛날에 KBS에서 해볼 만한 아침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 채널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박재민의 경제 썰롱 이제 거기에 매주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마다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매주 올라가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는 한번 소개해 드리면 세진중공업 어제 제가 한번 탐방 갔다 왔잖아요. 뭐 탐방이란 표현은 그렇고 거기서 이제 요청이 좀 와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갔다 왔고 이제 거기서 들었던 내용들 한번 뭐 사실 이제 보면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했던 내용과 거의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Q&A까지 해가지고 한번 제가 요약만 해봤어요. 뭐 좋다 나쁘다 이거는 알아서 판단을 해 주시고 제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보다는 일단 그 이 IR에서 들었고 이제 제가 직접 가서 물어봤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만 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구리 관련된 얘기가 하나 있고요. 코미코 그 다음에 피부 미용 의료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볼 건 이제 고려아인인데 요새 고려아인 뭐 주가는 그냥 큰 변화 없는데요. 목표 주가는 유지를 했고 일단 아연과 연 가격이 떨어졌지만 금과 응이 올랐어요. 특히 응 가격이 오른 게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제 신사업이 있죠. 뭐 동박이나 일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사업은 좀 실적에 뒷받침되는 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분기는 2분기까지는 크게 이익이 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2월만 대비로 아연 가격이 올랐어요. 응 가격도 올랐는데 다만 이제 재련 수수료죠. 저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연 같은 거 재련할 때 받는 수수료인데 이게 가격이 어쨌든 이제 인화가 되면서 한마디로 저 아연 광산업체가 고려아인에 주는 수수료입니다. 저게 오르면 당연히 좋죠. 저게 이제 가격이 인화됐어요. 근데 예상 한 만큼 인화한 것 같더라고요.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좀 부진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고 그리고 오히려 응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아연 가격도 하반기에 오를 걸로 좀 전망하고 나중에는 또 재련 수수료도 상향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일단 올해는 어쨌든 톤당 165달러로 타결이 됐고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 그래서 이는 예상 수준에 부합한다. 작년이 작년 대비해서 어쨌든 많이 떨어졌죠. 작년에 274달러니까 저걸 이제 선반영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PBR이 한 배라서 뭐 이렇게 주가가 싼 건 아니에요. 이게 완전 저평가는 아니지만 금과 응 가격이 올라갈 때 수혜받는 업체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거든요. 많지 않은데 고려안은 이제 수혜를 봤습니다. 봤고 또 중국 경기 회복하면 이런 이제 비철금속 아연이나 영가격 올라가니까 중국 경기가 중요한데 이제 회복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당장의 모멘텀은 아직 큰 게 없지만 일단 이제 더 높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백상 같은 경우는 키움의 오연진 연구원님이 올해 1분기 실적 좋을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게 나이키랑 아디다스에 들어가는 합성피어 신발 그 소재 있죠. 그거랑 이제 자동차 뭐 시트 이런 소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됐고 수익성도 이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올해의 이익은 한 전체적으로 21% 증가할 것 같은데 관건은 아디다스랑 나이키 수요가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여기도 수요가 좀 회복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 주가들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백산이 막 이렇게 주가 퍼포먼스가 엄청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어쨌든 경쟁력은 있고요. 합성피어 시장 내에서도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된다. 올해 이제 인도네시아 공장 증설이 완료될 예정이고 차량용 내장제 채택 모델도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또 이게 저는 백산이란 기업을 제가 전부터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이제 저평가도 있는데요. 그 자사주 소각을 좀 하죠. 주주하는 맛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난 3월 이제 보통주 51만 5천주 매입 소각 결정했고 이건 이제 한번 설명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22년 이후로 네 번째고 총 그 기간 내에 250만주 그러니까 꾸준하게 밸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칭찬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또 실적도 좋을 것 같고 퍼 5.7배 그러니까 실적 좋죠. 저평가죠. 주주환원 잘하죠. 보기 드는 기업인데 주가 최근에 괜찮아요. 근데 관건은 그거죠. 나이키랑 아디다스가 이게 탁 그 뭔가 성과가 확실히 좋으면 주가가 더 좋을 텐데 얘네 둘이 그렇게 좋진 않다 보니까 근데 뭐 나이키나 아이디다스 점유율도 올라가고 실적만 나쁘지 않다면 꾸준하게 주가 흐름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 주주환원을 잘한다는 게 매력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메리츠의 이유지 그러니까 네이버처럼 요즘에 애널리스트 분들 의견이 좀 갈리는 종목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바닥이다. 괜찮다. 근데 또 어떤 애널리스트 분들은 단기로는 그렇게 보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좀 확인할 게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이게 의견들이 엇갈린다는 거는 네이버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부분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주가가 부진하기도 한 거고 모두가 좋게 생각하면 이미 올라갔겠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회인 것 같아요. 항상 바닷건이나 이럴 때는 모두가 좋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이게 오히려 보면 정상인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메리츠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에요. 일단 AI 기업향으로 수익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작년 4분기부터. 가격 비교 서비스는 좀 부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 법인, 도착 보장, 브랜드 패키지 솔루션 이런 쪽이 좀 성장을 해서 별도 법인 중개 판매 매출은 28%나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클라우드는 1분기 비수기인데도 그래도 11월 뉴로 클라우드. 이게 이제 AI 쪽이겠죠. 그 4분기와 좀 유사한 좀 수치가 나오지 않겠냐 보고 있고 디스플레이 광고는 뭐 배너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1분기에는 플러스 전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치즈직이라고 아프리카랑 이제 경쟁하는 거죠. 게임 스트리머 분들이 방송하는 거죠. 게임도 있고 다양하죠. 정식 출시 이후로 이제 여기 플랫폼에 대한 기어는 높아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4분기에 웹툰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성공을 해서 연중 이제 아마 나스닥에 상장할 것 같죠. 그리고 기관 투자들이 좀 이게 수급이 좀 최근에 비어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채치피 디발 소프트웨어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업체 중에 하나죠. 삼성 SDS랑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좀 채워놨는데 최근에 이제 밸류업 관련주들이 강하고 AI 수익화 이거 되는 건가? 좀 불확실해 보이고 알리테무가 공격하고 이러니까 비어올린 거죠. 네이버는 최근에 좀 수급은 안 좋아요. 그래도 뭐 네이버는 실적은 좀 방어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려가 커지면서 빈집이 됐는데 그에 비하면 AI 수익이 본격화될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적이 주목할 때다. 최근에 이제 기관들 매도로 좀 수급이 많이 비고 있는데 외국인도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빈집이에요. 근데 이 빈집을 털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털 근거가 있어야죠. 근데 그게 아직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아직은 불확실성이 완전 해소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한 거예요. 이걸 해소해 줄 뭐 AI나 실적이나 뭐 이런 게 이제 한번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비어있기 때문에 급등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게 안 보이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은 그냥 지켜보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는 제가 봐도 지금 구간은 뭐 나쁠 건 없는데 뭔가 주가의 본격적인 반등 빈집 털리를 하려면 조금 더 뭔가 모멘텀은 확실한 게 좀 나와줘야 된다. 그걸 좀 생각하시고 여유 가지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원 F&B는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올해 동원 F&B를 봤을 때 그때 몇 달 전이었어요. 참치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참치 억가가. 그러면 수혜죠. 왜냐하면 통조림 만들 때 원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전혀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참치 가격이 좀 떨어지는데. 어쨌든 이제 목표 주가 올렸고요. 올해 실적 추정치 아마 상향 조정 한 걸로 보이고 참치 억가 전반적으로 원재료 안정화 조미 유통 온라인은 이제 디마케팅이라고 마케팅을 줄이는 거죠. 채널도 효율화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매출은 줄어요. 근데 이익은 수익성이 좋아지죠. 사료부문도 원가가 안정화되면서 수익성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참치캠 판매량은 늘죠. 왜 지금 이제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집에서 내식 수요가 되는데 참치캔이 가성비가 좋잖아요. 어쨌든 비교적 싼 가격으로 한 끼 또 해결할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죠. 그리고 라니냐 기간 동안 상승했던 참치효과가 작년 하반기부터 엘리뉴로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언젠간 또 라니냐가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거는 올해 한 가을 정도로 보고 있죠.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참치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수익성은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실제 라니냐가 온다고 해서 뭐 바로 참치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내년 정도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봤을 때는 지금 주가 뭐 PER 4.800거든요. 너무 과도한 또 저평가니까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고 이게 참치어과입니다. 올해 빨간색. 역대 한 최근 4년을 봤을 때 가장 낮은 수치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참치효과에 대한 부담이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적에는 긍정적일 것 같아요. 실제 엘리뉴와서 참치 가격 떨어졌을 때 이익률이 막대기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익률 증가했거든요. 참치효과 올라갔는데 올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익률은 올라가겠죠. 근데 그걸 주가가 아직은 반영을 못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주가도 저평가 돼 있고 다만 단점은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주 환원이 좀 약해요. 배당 성향이 14%밖에 안 되고 제가 찾아보니까 자기 주식이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건 좀 자사주 매입 같은 거 소각 많이 하시면 어떨까. 그럼 주가 가지 말라고 해도 급등할 텐데 배당도 너무 짜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없고 그게 좀 별로 약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부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의 전해영, 최윤지용군요. 삼성 SDI 실적은 일단 그냥 밋밋할 것 같긴 해요. 배터리 회사들 다 비슷하죠. 1분기는 어쨌든 계절적 비술기고요. 중대형 전진 괜찮대요. 임에도 좀 단가가 센 P6 제품 판매가 시작되면서 좋은데 문제는 이제 전동 공구 이쪽이 좀 수요가 좀 부진하죠. 또 메탈 가격이 하락하면서 판가가 떨어지게 되죠. 이러면서 이익도 부진할 것 같고 ESS는 이 저가 LFP ESS 비중이 이제 시장에서 늘다 보니까 거기랑 경쟁해야 되죠. 삼성 SDI 그래서 출하량이 좀 감소하면서 여기서는 좀 적지 않을 것 같다. 소형 전지도 아까 전동 공구 리비안에 들어가는 이제 전기차 양 소형 전지도 리비안 이제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좀 부진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거는 별로 없어요. 1분기는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내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미 어느 정도 1, 2분기까지는 지금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크게 새로울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내년에 4680 이제 배터리 원터경 배터리 양산 내년에 시작되고 26년에는 LFP 27년엔 전고차 배터리 그리고 미국의 스텔란티스랑 합작 공장 고객사도 늘어나고 있고 삼성 SDI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대로 추세 상승은 아직 어렵고요. 오를 때 좀 조심하고 급 나갈 때 좀 기회로 판단하시면 다시 내려왔어요. 또 40만 원 초반까지 50만 원 같다. 그러니까 50만 원 간다고 흥분할 게 아니라 반대로 활용하시면 좋죠. 그런 좀 흐름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발상으로 항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움의 정경이 신대현 연구원이 HDM인데 여기가 이제 지주회사죠. 정유가 핵심이에요. 현대 오일뱅크 갖고 있거든요. 조선도 있고 건설기계 뭐 현대 일렉트리 현대 사이트 솔루션이 현대 건설기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배당 수익의 87%가 현대 오일뱅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정유가 제일 중요해요. 왜? 거기서 배당 수익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HD 현대 오일뱅크 실적이 제일 중요하고 작년에 계획했던 전기보수를 3분기에 했는데 이 정유설비는 한국에서 보통 3, 4년에 한 번 한대요. 공장 가동을 멈추니까 실적이 안 좋아집니다. 작년에 그거를 했거든요.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저 부분이 이제 올해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부담이 없죠. 그리고 현대 오일뱅크가 돈을 많이 벌어야 현대, HD 현대가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현대 오일뱅크에서 배당을 받거든요. 그 배당 수익의 87%가 저기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한국, 조선, 해양도 배당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에는 조선까지 붙겠죠. HD 현대는 여러모로 올해는 일단 정유쪽, 내년에는 조선을 본다면 좀 매력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주요, 지주사의 밑에 있는 자회사인데 이게 현대 오일뱅크는 비상장이고요. 현대 일렉트리, 이 파란색은 상장 기업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때 이제 현대 로보틱스로 주가 좀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공부해봤지만 산업용 로봇은 그렇게 지금 좋진 않죠. 협동 로봇이에요. 협동 로봇이 핵심이니까. 그래서 현대 로보틱스가 우리가 로봇이라고 해서 아, 이거 갖고 있네. 너무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협동 로봇을 하면 좋은데 일단 현대 로보틱스는 좀 아주 큰 거 있죠. 산업용 로봇. 이쪽은 어팡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긴 좀 쉽지 않다. 아직은. 그래서 핵심은 오일뱅크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오일뱅크 내년에 한국조선이 배당을 내년에 한다면 조선이 이제 붙는 거죠. 주가는 싸고요. 배당 원래 많이 줍니다. 배당 수익률은 이제 한 5.5% 정도 전망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금호석이 좀 답답하죠. 정말 어팡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일단 오늘 하나에서 목표주가 올렸습니다. 19만원으로. 그래서 타이어 수요 증가하면서 합성고무 어팡은 개선될 것 같다. 또 천연고무가 공급이 부족해요. 그럼 대체제의 합성고무 수요는 자동으로 늘겠죠. 그래서 올해 1, 2월 천연고무가 공급 부족으로 19만톤 정도 공급이 부족할 것 같은데 4, 5월에도 추가로 아마 감소할 것 같다고 합니다. 공급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사주 매입 소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 정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좋은 거죠. 또 21년부터 단기 순위계의 5에서 10%를 꾸준하게 자사주 취득 소각에 활용하고 있는 밸류어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화학 섹터 내에서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을 가장 지금 잘 하고 있는 기업이죠. 주가는 부진해도 우리가 이런 거는 잘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 안 가서 좀 답답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DB금융의 서재호 연구원님이 삼성중공호 목표주가 11,500원 신규 제시했고요. 실적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보고 있고 흑자 지금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FLNG. FLNG는 뭐냐면 이제 바다에서 천연가스를 일단 시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천연가스를 받아서 시추한 다음에 그러니까 시추라기보다는 천연가스를 해상에서 시추한 그 천연가스 있죠. 그거를 운송하려면 뭘로 바꿔야 되죠. 액화. 액화한다는 게 뭐죠. LNG로 바꿔줘야죠. 그거를 바다에서 하는 설비입니다. 그게 이제 FLNG. 그래서 이게 한 기에 한 2조짜리예요.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전세계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하는 회사가 삼성중공호입니다. 그냥 혼자 거의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LNG선 비중이 올라가요. 마진이 좋죠. 근데 컨테이너선 비중이 좀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컨테이너선 적자래요. 근데 이 비중이 줄어드니까 일단 실적에는 우호적이고 매년 FLNG는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뭐 미국의 델핀, 모잠비크, 캐나다 이런 쪽에서 발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FLNG 6개 중에서 5개를 삼성이 수주했어요. 마진도 10%대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제한중인 단계 FLNG가 한 22개 된대요. 이 중에서 꾸준하게 점유율 1이니까 수주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해양플랜트라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 중에 대표기업은 삼성중공업이니까 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1분기 영업이익이 882억 원 전망하고 있고 실적도 괜찮으실 것 같고 또 최근에 어제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삼성중공업 부사장님이셨나? 그분이 자사 좀 매입했죠? 잠깐만요.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삼성중공업 내부자매... 5억 원이나 샀어요. 이런 것도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판 가격도 많이 안정화됐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주의 시간이 도래했다. 이런 내용인데 대신증권의 박혜진 연구원님이 1분기 5개 증권사 커버리지는 애널리스트가 담당하는 증권사들이 있죠. 보고서 쓸 때 그 5개 증권사 순이익이 좋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그동안 안 좋았죠. 작년에 왜냐하면 부동산 PF니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야 이거 회사 망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루머도 있었죠. 일부 기업들은 일단은 최근에 거래대금도 증가하고 있고 PF 리스크도 조금 이제 완화되면서 분위기는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완전히 국내 부동산 PF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충당금을 많이 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손실볼 금액은 현저히 줄지 않겠냐.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운영할 때 이제 돈을 버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운영할 때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러나 뭐 마이너스 될 요소도 크진 않은 것 같다. 보고 있고 금융재주는 사실상 이제 이미 밸류업 프로그램을 수행 중이라고 봐도 되는데 보험사가 제일 크고요. 그런 부분은 다만 이제 5월 달 세부안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정부에서 발표하잖아요. 그 밸류업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세부안 보고 이제 거기서 어떤 게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기업들이 밸류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지 그걸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은행 보험사에 비하면 증권사는 조금 이제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최근에 미래세 키움 NH가 밸류업 정책에 동참을 했죠. 삼성증권도 아마 삼성생명이나 화제가 시작하면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올해 이제 기업금융 IB 영업지에게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한투랑 메리츠증권이 IB 영업에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증권주들도 긍정적으로 보자. 최선호주는 한국금융재주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증권호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또 배당도 많이 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KB의 한인환 김지우 연구원님이 수급환경인데 여기서 이제 눈에 떴던 건 이거예요.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식의 일정 부분 투자하는 거 아시죠? 근데 투자 목표 비중이 있어요. 한국 비중은 얼마? 해외는 얼마? 근데 이제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올해 1월 국내 주식 비중이 13.2%밖에 안 돼요. 원래 올해 목표가 15.4거든요. 그럼 너무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야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올해 국내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목표 비중 채우려면 목표 비중 채우려면 4월 기준으로 9조 원을 사야 된대요. 지금 몇 달 남았죠? 우리? 8달 남았죠? 올해 지금 매월 1조씩은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빨리 좀 사세요. 왜 안 사세요? 그죠? 연기금. 연기금이 올해 근데 주식을 좀 사긴 샀어요. 조금은. 그래서 이걸 채우는 방법은 국내 증시가 예를 들면 성과가 좋아서 해외보다 비중이 올라가요. 그럼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올라가겠죠. 아니면 연금이 직접 그냥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 돼요. 연기금의 코스피 순매수 금액이 2월에 2,500억 3월에 2,400억 4월은 마이너스예요. 자 이것만 보면 어때요? 9조 원 사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분기당 1조 아니 월당 1조씩은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2, 3분기에 좀 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개인들의 주식거래 활동 계좌수 이런 것들도 반등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개인들의 자금이 추세적인지는 좀 확인 필요하고 지금 먼저 볼 거는 외국인 연기금이지만 개인 자금의 증시 참여 여부가 늘어난다면 또 주식시장 분위기는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좀 기대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의 주식 비중이 국내 비중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늘어날 여지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튼 이게 외국인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비중이에요. 노란색이 확 줄었죠. 몇 년간. 2020년 정점 딱 찍고 저거 줄고 뭐 누구 샀냐면 여기 대만 뭐 그 다음에 인디아 요런 쪽을 좀 투자를 한 거죠. 우리나라는 중국 비중 주는데 별 정체 상태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보세요.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현황인데 국내 주식이 요정도고요. 해외가 요정도인데 비중이 목표가 요거거든요. 해외는 다 채웠어요. 국내 채권은 오히려 많아요. 목표를 넘겼고 대체 투자도 그럼 이거 이제 이쪽을 줄여가지고 국내 주식으로 넘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면 국민연금 매수는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목표 금액 대비해선 요게 지금 1월 평가액이고요. 요게 4월까지. 그러면 9조 원 정도 더 사야 된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진중공업은 그냥 탐방 갔던 거 그대로 좀 말씀만 드릴게요. 뭐 제가 뭐 괜찮습니다. 뭐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요거 이제 팩트 위주로만 새로운 선박 탱크 시장 규모가 추가되면서 조선 업종 내에서 더 나은 생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은 이제 암모니아 탱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출하는 기업이니까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것 같고요. LPG 탱크 세계 1위고 암모니아 탱크 수준은 아마 내년에 발생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선박 수주한 다음에 1년이 좀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많이 수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 25년도에 암모니아 탱크 수준은 나오지 않을까 특히 암모니아 운반선은 지금 거의 현대중공업 그룹이 많이 가져갑니다. 오늘도 수주 또 나왔어요. 현대 3호가 암모니아 운반선 또 4척 수주를 따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좀 우호적인 부분이고 탄소 포집 시장이 성장하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어떤 화학공장이나 이런 데서 탄소 비출이 많은데 그걸 잡아채요. 그래서 이제 제거하는 거죠. 탄소 포집. 이거 하려면 그 이제 포집한 이산화탄소로 운반해야 되거든요. 운반할 땐 이산화탄소 액화시켜야 됩니다.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을 위한 탱크는 고체가 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성급 인증도 받아야 되고 진입자병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암모니아 탱크보다도 부가가치가 높대요. 그래서 이 시장도 한번 기대해볼 만한 시장이고 올해는 이제 데크하우스 데크하우스는 선원들이 있는 선실이고 내년에 LPG 탱크 이거 이제 예전에 한번 최강시 연구원님이 썼던 자료에도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데크하우스도 제가 물어봤는데 마진이 괜찮대요.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이제 삼성과 하나오션 쪽으로 많은 고객 확보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다변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LPG 수요는 꾸준하다고 합니다. 전체 생산량의 60%가 원유와 가스 천연가스 추출할 때 나오고요. 나머지 40%가 원유정제 석유화 광장에서 발생하는데 이런 쪽에서 나오는 수요는 꾸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주로 수요처고 LPG 운반선이 저도 이 내용은 몰랐거든요. 이번에 이제 아예 가서 좀 안건 뭐냐면 LPG 운반선이 LNG 운반선 발주에 후행한대요. 그러니까 LNG 발주가 많으면 운반선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LPG 발주가 늘어난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22년, 23년에 LNG선 대규모 발주가 있었거든요. 그럼 LPG 운반선 발주도 올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LNG 운반선 장기 수요는 여전히 꾸준하고 또 블루 암모니아 시장 천연가스를 개질하죠. 수증기로 이렇게 가열하면 개질하면 거기 수소가 나오고요. 암모니아가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탄소를 포집하는 게 블루 암모니아죠. 그래서 암모니아 운반선 그런 시장이 커지면서 발주가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수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저장하면 약 1.7배 많은 수소 저장이 가능. 그러니까 수소 저장용으로도 필요한 거죠. 또 암모니아 운반선은 2035년까지 150에서 200척 정도 필요하니까 연평균 한 20척 최대 필요한데 올해만 벌써 24척 발주 수주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올해만. 올해 암모니아 운반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성과가 좋긴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해 볼 거는 과연 세진중공업이 암모니아 탱크를 내년에 수주로 어느 정도 할지 그건 좀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내년에 공시들이 나오겠죠. 올해 할 수도 있고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 이제 Q&A 쪽에서는 저도 이제 물어봤던 게 LPG와 암모니아 운반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래요. 암모니아만 운반하는 전용선이 있고 LPG와 암모니아를 같이 하는 LPG 운반할 때 암모니아도 거기 넣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등점이라고 그러죠. 끓는 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 겸용선에 암모니아를 넣으면 87%까지만 넣을 수가 있대요. 근데 암모니아 전용선은 98% 용량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암모니아 유통시장이 커지면 중장기적으로 암모니아 전용선이 훨씬 많아지겠지만 일단 겸용선도 당분간은 겸용선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겸용선이 먼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전용선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바뀔 가능성은 한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건 LPG든 암모니아든 뭐 여기 세지는 다 하니까요. 또 후판 원재료비가 후판인데 이거는 현대중공업에서 사급 형태로 매입해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판 가격 영향은 좀 제한적이고 풍력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27년 이후로 이제 아마 기대감이 이연된 것 같은데 울산에서는 좀 확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원래 8에서 9기가와트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중국 날짜들이 좀 밀렸나 봐요. 뭐 금리도 좀 부담되고 하다 보니까 방향은 바뀐 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상풍력의 실적은 언젠간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좀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다. 액화 이산화탄소 탱크는 경쟁사는 없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고 제가 자금 조달 계획 있냐 혹시나 뭐 증설하거나 근데 그런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이건 좀 다행이죠. 그리고 배당은 그동안 9년 연속 줬어요. 9회 연속. 여러분도 잘 몰랐죠. 세진중공 배당까지 많이 줬나? 이럴 수 있는데 실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9번 연속 줬고요. 그다음에 배당 수행률 꽤 높습니다. 작년 기준이에요. 4.4. 올해는 주가가 올라서 배당 수행률 지금은 좀 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배당 성향이 48.3%로 꽤 높아요. 그러니까 주주환원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잘하고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 다만 자사주 매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고민해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이거는 뭐 확실하진 않으니까 저는 이제 이 사이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그러나 어쨌든 배당만 놓고 보면 상당히 배당은 합격점을 내리고 싶습니다. 배당은 많이 주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탐방 보고 그러니까 제가 탐방한 건 그냥 요약을 한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선물의 옥재연구원님이 AI 구리 수요 100만 톤 전망이 등장했다. 저도 깜짝 놀란 게 데이터 센터용으로 구리 수요가 또 많대요. 2030년까지 최대 100만 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기술을 포함하는 에너지 전환은 향후에 구리 소비 구리가 많이 들어가요. 이거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2030년까지 400에서 500만 톤인데 구리가 공급이 부족한데 여기 100만 톤이 또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구리의 공급은 더 부족하겠죠. 수요가 수요는 되니까. 1MW 데이터 센터 전력 연량에 20에서 40톤이 구리가 필요한데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5억 달러 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할 때 2,177톤의 구리가 필요했대요. 엄청난 거죠. 북미 데이터 센터 인프라 시장은 늘어나죠. 구리 소비 양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 구리는 많은 비철 금속이 있는데 이 중에서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수요가 느는 거는 구리 같아요. 진짜. 구리는 꾸준하죠. 친환경 수요가 붙으면서. 거기에 공급은 많지가 않고. 구리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코미코는 이베스트 저희 당사의 차용호 연구원님이 오늘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올렸고요. 1분기 매출액은 1,063억 원 영업이익은 2,11억. 좋을 것 같고 국내 법인은 메모리 공급업체들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실적 개선할 걸로 보고 있고 중국 법인은 SK하이닉스 우시공장이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생각보다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다만 미국과 싱가포르는 좀 아쉽고요. 그러나 대만 법인은 5월부터 실적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 미코 또 자회사 미코 원래 세라믹스가 원래 미코 거였는데 미코 세라믹스를 가져와 버렸어요. 코미코가. 그래서 ASMI 저게 ASML 아닙니다. ASML은 EUV 장비 만동 회사고 ASMI는 네덜란드 증착장비 기업인데 ALD 원자층 증착장비 화학기상 증착장비 CVD 장비 만드는 회사에요. 여기에 이제 미코 세라믹스가 세라믹 히터 같은 걸 공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을 미코 세라믹스가 그러니까 완전히 복덩이가 들어온 거예요. 코미코한테. 그래서 올해 실적 추정치도 50%나 올렸고요. 자회사 미코 세라믹스의 세라믹 히터. 그러니까 세라믹 히터는 두 종류입니다. 이 전공정. 이런 ALD나 증착장비에 들어가는 거는 미코 세라믹스. 코미코한테 수해주고 그 미코라는 회사가 또 따로 있잖아요. 미코라는 회사는 후공정. 그래서 HBM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그쪽에 관련된 히터를 이제 만들고 있으니까 약간 용도는 달라요. 여기는 전공정 미코는 후공정.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헷갈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률도 일단 개선될 걸로 전망하고 있고 본업이익 코팅 비즈니스 또한 반도체 공급업체들 가동률 상승으로 점차 실적 개선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처음 코미코 봤을 때는 주가 그때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뒤늦게 쫓아가기보다는 조정을 좀 기다리시면 좋겠고 분명한 건 방향성이 되게 좋아요. 안정적인 비즈니스. 코팅. 코팅이라는 건 계속 장비를 오래 쓸 수 있게 해주거든요. 부품하고. 그런 트렌드에 맞고 자회사 미코 세라믹스를 가져간 건 코미코한테 굉장한 날개를 달아준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 보고서 중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게 오늘 그 피부 미용 의료기겠죠. 이거 좀 긴 보고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의 정의령 이병하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고요. 클래시스가 우리나라 피부 미용 의료기계 시장을 열어버렸죠. 슈링크가 장비를 병원에 판매한 다음에 소모품 매출이 꾸준히 나오면서 주가가 날라가 버렸어요. 우리 그 잉크제 프린트기 있죠. 프린트기를 판매한 다음에 뭘로 돈 벌어요? 카트리지 안에. 그죠? 그걸로 돈 벌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카트리지가 높은 매출 총이익률이 나오는 제품인데 장비만 판매하면 한 번 판매하면 끝나죠. 그게 아니라 꾸준하게 소모품 거기 들어가는 팁 같은 거 있죠. 남이 쓰던 팁을 쓸 수는 없잖아요. 소모품이 꾸준히 들어갑니다. 피부에 닿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막 50% 어마어마하죠. 주가 상승은 이제 이익 기울기가 가파를 때 그래서 클래시스는 18년 4분기에서 19년 1분기에 그때 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소모품 매출이 급증하면서 이익 레버리지가 커졌죠.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이익 증가율입니다. 이때 주가 제일 이제 PER이 급격히 올라가던 시기 그리고 22년 4분기하고 23년 2분기는 또 피부 미용 의료위에 상당히 좋았던 시기인데 이때는 소형주인 원택과 비율이 이제 날라다니던 시기 비슷합니다. 소모품 비중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장비를 먼저 깔고 소모품이 이제 매출이 잡히면서 처음에 소모품은 매출이 잘 안 잡히는 게 무상으로 줘요. 장비 깔 때 의사들한테 이제 장비 주면서 영업을 할 때 이제 보통 소모품은 무상으로 주죠. 그런데 일정 기간만 그게 끝나면 소모품을 계속 공급을 하고 그땐 돈을 받는 거죠. 윈텍이 22년 4분기부터 내수 소모품 매출 성장 기반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작했고요. 영업익률이 22년 4분기에 그때 47%를 찍었다고 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작년 하반기는 이제 해외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시기고 또 비홀도 22년 3분기에 49% 이익률 찍어버렸어요. 지금 이제 50% 내외. 북미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소모품 매출이 여기 진한 파란색인데 증가한 거 보이시죠? 막대기. 그러면서 영업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성장...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 안 좋았잖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왜 안 좋았냐면 섹터 성장 논리가 그러니까 저런 소모품 판매나 이런 거 다 아는 거 아니냐. 반영됐고 신제품이 나오니까 기존 제품하고 경쟁을 하죠. 기존에 자기 회사 제품이 있는데 새로운 걸 내놔요. 이걸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잠식하는 거죠. 기존 제품. 이런 것도 우려가 됐고 경쟁 심화로 이거 소모품 성장할 수 있냐. 업체 간 또 특허 소송. 각종 노이즈가 생기다 보니까 주가 안 좋았고 또 거기다 세계 1위로 불리는 인모드 피부 미용 의료위. 이스라엘 회사죠. 이 회사가 가이던스 전망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불편한 이슈가 된 거죠. 그런데 인모드로부터는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일단 고금리 상황에서 리스 이자율이 보통 저런 피부 미용 의료위 할 때도 리스 하거든요. 이자가 비싸니까 의사분들이 구매를 미루는 거죠. 금리가 꺾여야 되는데 안 꺾이죠. 인모드가 이제 그런 영향으로 가이던스를 낮춰버렸습니다. 인모드는 주로 장비만 팔아요. 소모품은 별로 없어요. 장비가 고금리 때문에 안 팔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좋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요. 매드스파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당연히 이제 피부과나 이런 데서 해주는데 미국은요. 미국은 매드스파가 뭐하는 데냐면 피부 미용 이제 의료 시술을 하는 이제 어쨌든 기관 중에 하나인데 의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공인 간호사하고 관리사도 그 면허만 있으면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대비해서는 가격이 좀 싸요. 근데 미국은 대부분의 시술인 매드스파에서 이루어진대요. 매년 1700개가 새로 생기는데 우리나라 전체 피부과가 1700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매년 엄청난 거죠. 매드스파의 점포별 평균 매출액은 22년도에 198만 달러였는데 작년에 254. 환자 1인당 지출 금액도 2019년 465에서 536으로 증가했고 그래서 인모드 때문에 너무 시장이 뭐 이제 픽하고 찍었다. 이렇게 보기엔 어렵다. 이런 내용이고요. 국내 업체들의 미국향 실적도 증가세 유지되고 있고 또 인모드의 대표 장비 몰펠스8과 동일한 에너지온을 써요. 비오레의, 실퍼맥스가. 이게 신제품인데 그래서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오레의 이제 미국 여기. 국내 의료기기 미국형 원료 수출입 데이터고 미국형 이제 매출이죠. 인모드의 그러니까 실적도는 하나만 가지고 너무 막 우리 이제 피부용 의료기기 고점 찍었니 뭐 피카우시니 이거는 타당하진 않다. 왜냐하면 인모드는 주로 장비만 팔고 소모품은 우리 한국이 많이 하죠. 그러니까 좀 약간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른 거죠. 또 특허 소송도 비올이 비오레 창업주가 세렌디아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 이루다, 루트로니, 비상장사 이런 기업들이 한마디로 이 비올의 기술을 가져갔다는 거죠. 도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특허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RF 장비 관련한 부품, 장비 특허 치매를 6건 했다. 아직 이제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지만 이루다는 일단 비올과 합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루다가 돈을 주면 이제 비올이 90% 정도를 가져가고요. 10%는 저기 세렌디아가 가져가야 됩니다. 아직 제이시스 메디칼은 소송이 안 끝난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합의를 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합의를 못하게 되면 미국 영업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비올이 이기게 되면 미국 판매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합의를 볼 수도 있는데 아직은 제이시스는 결론 안 난 것 같고 이루다는 합의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용의료기의 바닥은 소모품에서 찾는다. 지금 섹터 내 우려사항을 일시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원택의 소모품 성장세가 회복되면 된대요. 그래서 하반기에 원택 월별 소모품 판매가 역성장 기록했대요. 그럼 주가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에서 그걸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피부 미용은 돌아섰구나. 소모품 매출을 확인하자. 이걸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섹터 바닥은 나온다. 최근에 비올이 중국에서 승인받았죠. 그래서 일단 주가는 한 번 급등해버렸어요. 작년 4반기 원택의 올리지오 내수양 장비가 300대인데 이런 장비들이 많이 팔리면 어떻게 되죠? 소모품은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작년 4분기부터 회복세 보였고 1분기 소모품 판매 개수는 아마 지난 분기보다 늘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은 판매는 괜찮을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10월 말에 올리지오 X가 출시됐거든요. 그래서 효과와 지속력을 높인 장비인데 첫 분기에 한 100대 정도 팔았고 무상 소모품을 한 5개월 정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매출은 올해 2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0대 정도의 올리지오 장비가 해외로 판매됐고 올해 2분기부터는 올리지오 태국 판매 태국 시장을 되게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섹터의 바닥이 확인된 시점에서 3월 지금 슬퍼맥스가 중국 승인받았죠. 이래서 이제 원택도 중국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급등해버렸죠. 중국 시장이 엄청 커요. 여기 수주를 받게 되면 상당히 우호적이고 그리고 일단 미용 의료기 섹터는 수요가 강력한 해외국을 각 나라마다 다르다 보니까 하나둘 뚫어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24년도에 각 업체의 대형 시장 신규 진입 예정돼 있고 클래시스와 윈텍은 태국 비율은 중국 브라질 판매 시작을 했고요. 업체들이 신규 지출을 목표로 하는 시장은 미국 브라질 중국 태국입니다. 이런 쪽이 미국 브라질 중국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태국은 1000명당 시술 비율이 제일 높대요.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국가로 좀 주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픽은 원택이고 원택의 올해는 좀 본격적인 해외 성장 원년이 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대만과 말레이시아 성장도 기대하고 이제 글로벌 미용 시장 규모 2위가 브라질인데 브라질에 승인만 받으면 좋죠. 그러니까 올해 브라질 승인 중국 승인을 받을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된다면 주가는 재평가 받겠죠. 그래서 피부 미용 의료 기계가 그동안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최근에 좀 좋아졌는데 어쨌든 작년에 좀 부진했던 그런 부분들이 올해 좀 회수가 되면서 좀 나아지지 않겠냐 보고 있고 핵심은 그겁니다. 원택의 소모품 판매가 1분기에 어느 정도 늘었는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인모드가 안 좋은 거를 확대해석해서 다 안 좋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고선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실적 추정치 올라간 기업이 좀 많아요. 고려와연 5% 정도 추정치 올라가고 백산도 2.2% 동원 FNB가 6.6% 정도 추정치가 올라갔고 하이트진로가 8.4%나 상향 조정됐더라고요. 저도 이제 거의 안 봤던 기업인데 일단 이제 잠깐 내용을 읽어보니까 신제품 출시 때문에 작년에 마케팅별 많이 썼어요. 켈리 아시죠? 올해는 그래서 좀 기저가 낮아요. 그래서 아마 비용 부담은 좀 줄어들 것 같고 또 작년 11월에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제조원가 상승 부담도 해소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하나투어도 일단 영업이익 전망치를 2.5% 정도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코미코가 무려 50%나 전망치를 올렸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부자 매수는 한미반도체 어제도 곽동신 대표가 요새 갑자기 금요일날 들어왔죠. 어제 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일까요? 어제 제가 보면 제일 놀란 기업이 FST입니다. 이거 EUV 관련 회사인데 참 주가 안 가가지고 많이들 물어보셨죠. 여기 장병미 대표가 3억을 샀어요. 22,500원에.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오늘 주가 한번 급등했는데 일단 내부자 매수가 있었고 콜마 BNH도 꾸준하게 지금 내부자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공시는 어제는 좀 없었고 지난주 금요일날 어제는 TSI 아시죠? 2차 현지 장비회사. 여기가 수주가 좀 늘어나면서 신규 시설 투자를 했대요. 이 부분은 일단 호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6월에 완공이 되니까 시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이 끝났고요. 오늘은 증시가 어제랑 비슷해요. 답답하게 끝났습니다. 못 올라가요. 이게 위가 좀 막혀있고 2,800이 만만치는 않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장중에 좋았다가 오후에 밀려버렸습니다. 꾸준히 힘이 좀 빠지는 그러니까 단기 조정장은 이미 시작됐죠. 뭐 꽤 됐고 뭐 4월 중순까지는 조금 시장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 좀 팔았고요. 기관만 샀고 연기금은 주식 사야 될 것 같은데 팔았네요. 오늘 섹터로는 제대열 관련 조가 좀 셌네요. 아마 이게 이쪽이 보통 줄기세포죠. 뉴로모픽 반도체는 오늘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전선조 오늘도 좋았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도 오늘 일부 제이시스 메디칼이 오늘은 좋았던 것 같아요. 윈텍도 다시 올라갔고 쫓아가지 마세요. 또 기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막 안 좋을 때 작년에 투자하신 분들은 여유있게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건설기계 쪽 오늘 괜찮았고요. DY파워도 좀 오늘 괜찮았네요. 웹툰주도 오늘 좀 괜찮았고 그리고 5G 관련주도 오늘 오랜만에 에이스테크 RFHIC 이런 기업들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타이어 관련주는 오늘 넥센타이어가 분위기가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류 업체도 오늘 좀 살아났고요. 오늘 안 그래도 화이트 진로가 5% 올랐네요. 2차전지 소재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오늘 상한가를 갖고 상하프론테크 후성도 모처럼 급등했습니다. TCC 스틸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2차전지는 오늘 앨범 알 있죠. 세계 최대 리튬 회사 여기가 리튬 수요 바닥 지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2차전지한테는 좋은 뉴스죠. 인플렛트 쪽은 크진 않았고요. 도시가스 약간 반등 리튬주도 오늘 괜찮았죠.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는 오늘 기아 현대는 좀 빠졌지만 한온 시스템하고 케이지 모빌리티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침엔 다 분위기 좋았는데 아무튼 오후엔 좀 아쉬웠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오랜만에 한 12% 오른 것 특징적이었고 LG전자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주도 오늘 전체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오늘 하이로코리아 하나 엔진 좀 올랐고요. 조선주는 오늘 삼성 하나우션 이런 기업들의 주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많이는 아직 못 올랐어요. 지수가 좀 밀리다 보니까 CNT 도전제는 그 제이오가 제이오도 보세요. 금방 밀려버리죠. 3만원 가면 빠지고 2만원 초반하면 올라가고 몇 번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지금 이제 내려온다면 또 좋은 기회가 오겠죠. 금호소개는 오늘도 좀 아쉽고요. 특별히 악재될 건 없는데 참 주가 안 갑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약간 반등했고 건설주도 약간은 반등해졌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진 쪽은 유리기판 이제 안 그래도 유리기판 너무 올라가지고 좀 과하게 너무 급하게 땡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 일제히 삼성전기 빼고는 다 빠졌습니다. 좀 조심은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요. 정유업체는 오늘 다 안 좋았고요. 오늘은 GS가 충격을 좀 받았고요. 유난류 관련주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GS는 뭐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아무튼 뭐 내려오면 기회죠. 근데 많이 올랐어요. GS도 그동안 그리고 오늘 HBM 관련주 쉬었고요. 원전주도 쉬어갔고 의료 AI 도 쉬어갔고 2차전지 셋업체들도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삼성 SDI가 오늘도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엔터주도 좀 부진했고 영상 컨텐츠 원격 의료 3D 랜드 이쪽도 오늘 PSK는 좀 좋았지만 원익 IPS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특별히 뉴스 나온 건 없습니다. 통신주도 약간 부진했고 반도체 장비 제약주도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동화소시온 그래도 좋았네요. 오늘 SDI판까지 동화그룹은 괜찮았고 반도체는 하이닉스는 좀 올랐지만 삼성이 역시 좀 아쉽게 참 위가 열리기 만만치가 않네요.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부진했고요. 시장은 확실히 주도주가 없어요. 지금 조금 답답한 흐름으로 오늘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기업들은 많이들 빠졌고 HMM이 좀 올라간 게 특징적이고 셀트리온은 많이 어제 급등하더니 또 하루 만에 급락 전환했고요. 삼성생명이 좀 많이 빠졌고요. 에코프로머티 올랐고 현대 일렉트릭 올랐습니다. 아모레는 오늘 좀 빠졌고요. 한국다이오 올랐고 두산바켓은 급등 SKC는 급락 삼성엔지니어링은 다시 급락 두산오버텍스도 좀 하락 GS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뚜렷한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이 안 좋았고 알테오젠 좋았고요. 이오테크닉스는 좋았는데 또 오늘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또 빠졌고 같은 반도체에도 너무 달라요. 분위기가 아프리카TV는 좋았고 파마리서치가 뭐처럼 좋았습니다. 반면 JNTC 유리기판 HL테라피틱스 급락했고 SNS 택이 10% 가까이 오늘 올랐습니다. 반면 파두가 다시 10% 빠져버렸고요. J.O. 덕산텍 코피아 코미코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좋았고 자람 테크놀로지가 16%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SNS 택 아까 급등한 거 보니까 FST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부자가 좀 많이 샀죠. 대표가 샀나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사실 뚜렷하게 호체는 한 건 없는데 또 오늘 16% 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심 그 시가 중에 상위기업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좀 전달해 드리고요. 좀 아쉽지만 우리가 예상은 했잖아요. 조정장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뭐 새로울 건 아니고요.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요 기회에 또 너무 올라서 못 샀던 주도주가 있다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당부드리지만 오르는 날 주식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내일은 이제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아침에 함께 배우기 삼성인자 올라가니까 한번 영상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요일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